법률과 기술이 만났다는 의미의 리걸테크, 간단한 법적 문서를 인공지능, AI 변호사가 써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. 싸고 편리해서 해외에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법률 사물을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인데 이걸 바꿔보자는 법안이 발의됩니다.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. 7백여 개에 달하는 미국 리걸테크 업체 중 한 곳입니다. 단순하고 정형화된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해 줍니다. 예컨대 유언장의 경우 69달러, 우리 돈 8만 원입니다.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? 법률사무소 두 곳에 문의해 봤습니다.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?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, 110정도 유언장 작성하는 것뿐이라고 하면. 법률 서비스 비용이 훨씬 비싸고 공정 가격이 없어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. 소장 작성이나 법인 등기 등 가능한 분야에서 우리도 리걸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을 깨는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.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자동 생선된 법률 문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.